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도 일반 게임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처음으로 랭게임 돌리는데 콤보 좀만 연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격 2만명 대기 중이라고? 저격 한 번 해봐 실력으로 찢어줄게 나도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두려워 어제 22킬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도 2년 정도 하면 다이아 찢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 열받게 하지마 롤의 화신 앞에서 다 무릎을 꿇어라 농담이고 하지마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릎 꿇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야? 개인 2인 랭크게임 이거예요? 난 이거에서 여기를 이동하기 오늘 처음이야 사실 아 나 이것도 처음이야 이게 탑이잖아 그치? 야 만기야 벤 어떡해 벤 와서 벤 좀 해줘 이건 지금 벤이 아니고 니 할 거 니 뭐 할지 카린 벤하는데? 그러면 레넥톤 하면 되지 레넥톤 배웠잖아 하지말라구 어 존나 긴장된다 어휴 아니 니 걸 가려야돼 왜냐면 얘들이 일부러 그러니까 아 초가스가 나오네 아 초가스가 나오네 야 여기서 어떻게 올라 아 녹화 녹화 힘들었다 야 씨바 연기하느라 야 가자 속았지? 씨XX끼들아 잘가 야 우리팀 누구누구인지 이거 알 수 있어? 뭐 뭐야? 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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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실버 폐승승 폐페페 야 미XX끼들아 야 이새끼 폐작이야 아니 다이어트 조전 저새끼 폐페페페야 이새끼 둘 출발 큐 나이스 이 걸고 아 쿵쿵쿵 뭐해 아 쿵쿵쿵 뭐해 쿵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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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XX야 저새끼 왜 채워졌어 갑자기 다시 탑가서 빨리 사냥가고 왜 떠나요 아니 갑자기 왜 떠나세요 아 이새끼 진짜 다이어트 도전 얘 폐작러였는데 그대로 나가버리네 엉 어? 아이언 E인데? 생각보다 높은데? 아 근데 나 첫발 내가 너무 못했어 진짜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뭐라고? 언제 돌리냐고요? 아니 근데 지금 내가 돌릴 수가 없는 게 돌리면 아 이거 아까 거구나 아 다른 영상 틀렸는데 아까 거 눌렀네 야 근데 체력이 노란색 바면 이게 다른 거야? 우리가 준비를 잘못한 것 같은데? 왜 이렇게 안 켜지는데 아예? 아니요 진짜 연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켜지고 있죠? 자 여기 방송용 그리고 이게 저 어우 X가 새끼고 자 뭐야 메인보드 저 뭐 누르고 있어? 어? 뭘 눌러? 안 되구만 그게 누르면 안 되지 내가 연기하려고 왔는데 휴 뭐 흠 야 옆에 보조 퀘스트 미친새히야 와 너 녹화하는데 힘들었어 나와줘 다섯 날밖에 안 돼 진짜로 끝내! 끝내! 끝내 X봐라! 아씨 개념을 무너뜨려라! 아오 C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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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아 나이스! 아 근데 진짜 조금만 긴장 안하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씨 너 자신을 믿어라 믿으라고? 알았어 형 고마워 아니 꿈에서 황금빛 농장에서 막 누가 별을 콤바인으로 밀고 있더라고 그 포대 같은 걸 받았는데 거기 7-3이라 적혀있던 있었는데 난 7승 3패가 아니라 3승 7패인가? PH 고사 레전드 쓸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나이스 나이스 자 리신 왔다 리신 왔잖아 리신 호응해줘야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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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응해줘야지 나이스 가자 벌레 컷! 나이스 그치 저도 이제 랭게임 적응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아 이래라 저래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어? 근데 신 이 새끼 왜 안하지? 감수한테 두 번 죽어서 삐졌나? 상상력을 팔쳐보면 동생이 게임하다가 야 감수 형 봐주라고 하면서 코드선 뽑았나? 아니 누나가 갑자기 수행평가한다고 꺼지라 했나? 어 여기 왔구만 하이 자 Q 나이스 E 나이스 W 왔다갔다 나이스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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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궁 되잖아 한 대만 더 Q 아 까비 까비 근데 궁 저 한 번에 안 죽어요 여러분들 절대 안 죽어 저기서 궁 안 죽어 자 여기서 궁 쓰라는 사람들 가렌의 가짜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네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 한글 모른다는 그 말은 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저 저 내 인권을 뺏겼을 때는 내가 그래도 이걸 두 번째는 맞지는 않네 그것까지 맞았으면 진짜 와 ㅈㄴ 답답했을 텐데 내가 죽진 않지 죽진 않지 얘들아 졌어 질러도 하지 말고 졌어 하지마 졌어 치우 사기 치우 칠 팡 쌩 희 저 오늘 진짜 1승 9패인가요? 다 칠 찢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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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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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자 내 자신한테 실망감이 너무 크다 진짜 들어오자마자 한국에나 별풍 쏘지 마세요 별풍 받을 자격도 없어요 쏘지 마세요 쏘는 진짜 블랙하겠습니다 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왜 안 들어가져? 성지라고요? 그럼 1승 5패냐 지금? 아이언 가스 밑에서부터 천천히 아이언에 폐황 되는 것도 좋아 내가 왜 화내고 있지 자꾸? 이 새키 아이지 지가 중국 팀도 아니면서 깝치고 있네 이 딜러 하겠다 근데 프로게이머 사칭하면 보발이라던데 모르가나님은 뭐 하시는지 아아 모르가나 우리팀이구나 아 사발 아 존나 헷갈려 둘 다 저 보라 느낌이라 아 존나 헷갈려 아씨 아니 이걸 4만명이 보고 있는게 너무 죄송하네 아아 스킨 선물 안하면 던져도 되냐고? 어 아이 선물할게 어 해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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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스테이 프레스테이지 어 해줄게 해줄게 아 뀌 이지랄하는 거 존날 받네 아아씨 아 뀌 아 뀌 존나 싫어 아 존나 싫어 아 카르마 착취다 존댔다 아 촛촛촛 이 지랄하네 전파는 뀌 뀌 이지랄하면돼 이 판은 촛촛촛 전파는 뀌 뀌 이 판은 촛촛촛 로라다 진짜 디지겠네 사람 진짜 아 왕폐하여 이름으로 아 꽃게 춤 좀 못하겠어요 지금 제가 저 군대로 치면 상병 일병사님한테 혼나고 내무실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지금 춤시키는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동생 다이안인데 진짜 일어나자마자 실력 바뀌었으면 좋겠다 걔는 BJ도 아니잖아 아 야 근데 이거 예전에 진짜 이 사람 누구 닮았냐면 벡터맨에 그 여자 있거든요 적군 여자 진짜 똑같이 생겼어 진짜로 ㅅㅂ 좋겠다 어우 살았다 왕씨 여기 미니배를 왜 이렇게 안 보이지 미친놈인가 이걸 즐기는 건가 진짜 아 어차피 내가 저 와드를 안 박아서 이건 안 보이구나 뭐라고 금똥 와각이 아니라 집을 자주 가서 금똥 와각이라고요? 아 선생님한테 너무 죄송하네 진짜 3승 7패 진짜 꿈대로 돼버렸네 그러니깐요 나쁘지 않아 천천히 한번 올라가보자 어? 예상했던 거잖아 그러니깐 형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 알죠 지금 이게 줌 매치기가 아니야 형님 점수를 많이 준다고 줌 매치가 뭔 말이야 이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야 그렇게 먹을 시간에 씨에 쓰나 연습에 어? 시바라 2승 7패 뜨고 무시하냐? 형한테 시바라? 2승 7피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라 야 이 새끼 나보다 낫네 choir 신납잡사 그렇게 나한테 swapped 제라라더니 아이고 이게 안좋아 나이스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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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라 잡았다 제라 잡았다 제라 잡았다 제라 잡았다 제라 잡았다 마무리 좋았다 W 좋았다 좋았다 아니 아이언은 괜찮아 지금 내가 배치고 살 X같이 해서 그렇지 할만했어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뺏겼어 뺏겼어 네가 너무 많이 말하면 내가 안하는거 같잖아 박태 그냥 팔고 저 사버려 그냥 안 돼 내가 말해봤자 형이 안 따라해 아니 따라해 지금 따라해? 오케이 어느정도 오케이 용 2차 투지 용쪽 가져야지 용쪽 시야 용쪽 시야 먹어줘야지 아이고 있었지? 어 뭐야 32점이면 높은거 아니야? 야 나 바로 불 얹어 가는거 아니냐? 너무 걱정되는데 진짜로 너무 잘하니까 노잼이라고 아이언에서 갑자기 덮쳤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들어갔네요 저는 여기서 대기하다가 힐 아들을 준비합니다 그 말이 뭔말이냐 여기서 빨간 힐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어쩔 수 없는데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데 죽을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이스 나이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니까 죽은거야 이 새끼가 여기 앞에만 보거든 얘는 칼바람의 자락인줄 알았을거야 봐봐 봐봐 이게 작전이야 이제 마무리해야지 끝났지? 아니 도대체 이 방송 보는 이유가 뭐냐고? 팬클럽 가입하셨네요 저 같은게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승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승급이 되냐 지금은 이제 저 5배치 기간? 3배치? 준 배치 기간이기 때문에 저 같은게 이제 브론즈 4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.